어 있잖아 이모 내가 엄마 꽃이 피었으면 엄마를 따라하면 돼 밥도 안 지면 이렇게 이렇게 다리 꺼내고 들면 이렇게만 하면 돼 엄마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아빠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아빠는 이거 스키 뛰어나 그 다음에는 자전거 꽃이 피었습니다 핸드폰 꽃이 피었습니다 핸드폰 진짜 인마 꽃이 피었습니다 사장님 또 술 내요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알았다 진짜라도